3.15의고 진상규명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진실화해위원회 조유묵, 3.15의고 과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3.15의고 참여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난해 1월에 창원서무소가 문을 열고 임무를 맡으셨습니다.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작년에 법이 제정이 되고, 진실화해위원회에 3.15의고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작년에 창원사무소가 개서를 했는데요. 62년 만에 국가가 처음으로 3.15의고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게 됐는데요. 상당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3.15의고 피해자라든가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 진상규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일단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작년 12월 9일자 신청 마감이 됐는데요. 총 340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40건 중에서 275건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조사개시가 진행이 됐고요. 그중에서 16건이 진실규명 결정이 났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사개시된 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 결정을 할 예정인데요. 아마 340건 모두 다 올해 안에 진실규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6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조사나 진실규명에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시에 참여했던 피해자라든가 참여자들이 지금 상당히 고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진술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그다음에 3.15 의거법에 참여자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참여자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관들이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3.15 의거법 제정 취지가 참여자 명예 회복이다라는 데 중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폭넓게 참여자로 인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진실규명 결정을 하면 관련 기관에 이제 권고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권고가 강제력이 없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과거사법이 개정되면서 권고가 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앞으로 좀 진실규명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예 회복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실규명이 되더라도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3.15 의거법은 참여자 명예 회복의 중심이지 배보상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사법에도 지금 배보상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국회에 배보상 관련 개정안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취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진화인은 저희 위원회는 진실규명만 결정할 뿐이지 배보상 문제는 결국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공자 신청을 해서 인정이 돼도 3.15가 아닌 4.19 유공자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3.15 의거는 이제 본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예우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법에 3.15는 없습니다. 4.19 유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3.15 의거 피해자가 유공자가 되더라도 현재로서는 3.15 유공자가 아니라 4.19 유공자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과거사법이라든가 본체 국가유공자법 이게 이제 개정이 돼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3.15 의거는 마치 4.19 일부인 것처럼 인식이 돼 왔었는데 앞으로는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재평가에 노력을 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